오늘은 여러분들 갑자기 오랜만에 제가 그 라위 알아요? 라위? 라위라고 옛날에 시즌 3, 4때 존나 괴사기 테마나 있는데 판테온으로 그 팀 가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탈론으로도 진짜 존나 궁금해서 써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자 가자! 쟤드네 오른 상대면 내가 져 씰하게 지거든?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별 이유 없어 그냥 사리면서 해야지 노래 불러달라고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나 뭔 개소리야! 뭔 놀아이 같은 소리야! 욕하지마! 깜짝 놀랐네 씨 아싸 안 맞았고 아 맞았다 씨 오 아 뭐야 Q! 아이 Q 뭐야 아 저거 진짜 이득 본건데 아 Q 아 아 아 아 안돼 안돼 나 집 갔다 올테니까 뭐 워이까지 노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탑탈론이 내졸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아 쟤 른다 아 잠깐 하나 내가 먹게 그냥 W 찍었어도 됐겠다 이거는 상대가 탱커여서 오르니 풀콘 맞아주면 너무 세가지고 쎄도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쉽다 또 또? 또? 또 맞아? 또? 또? 뇌절했죠? 가봐야겠다 이거 선 라위 간다 라윈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이거는 유지될거 같애 호야 쭉쭉쭉 하 쭉 들어오면 내가 이기거든요 하하 됐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쭉쭉쭉 쭉쭉 컴이빵 쭉쭉 그런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쭉쭉 또 이거 라인 유지 쭉 아 아깝다 씨 어익노궁 갈래? 진짜 고마워 가자 가자 하하 쭉 후야 나이 잡고 평타 유지해주고 평타 평타 W 평타 쭉쭉 피해주고 재선 너가 잡아 나이스 샀고 아 아쉽다 이득 봤죠? 5킬 1데스 이 정도면 상당히 이득 어어어 집중하시네 아이씨 뭐하냐 쟤 게이득 이러면은 게이득 아 근데 내가 킬 먹으면 진짜 안되는데 이거? 내가 던지면 끝나나나 이거 잠깐만 9-7 우리 열심히 해줘 우리 팀 나 무서워졌어 갑자기 과연 탑탈론이 킬값으로 할 수 있을까? 원래는 상대의 워익 생각해서 이걸 가야 되겠지만 도미닉 가자 그리고 이것도 가자 오우쉣 틈바 와 흐흐흐흐 이템 대급격이다 근데 진짜 의외로 좋을지도 몰라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템 쓰레기라는 인식 때문에 아무도 안갔는데 전체방관으로 바뀌면서 데미지가 확 딸나지긴 했거든요 어 가자 오우야 예 하 하 하 하 하 와 우와 이건 내가 잘 컸어도 딴것 잘 컸어도 이건 드락살 했으면 원콘 못내는 것도 맞아 인정? 드락했으면 못잡았어 제 궁은 안썼겠지? 아이씨 W로 1스택 만들어놓은 다음에 전멸 2 R평하면 3스택 되면서 잡을 수 있어요 가자 도망볼까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뿡! 궁 썼어 쟤 짰죠? 당황했지 저거는 당황 안했어도 저 잡을 수 있었어요 저거는 당황 살려줄래? 나이스 나이스 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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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유행 나이스 찾았다 칭 칭 흐앗 삼카 오오오오 내가 먹었어 오오 이거 내가 먹어 이거 잘 먹는다 부상이 두가지로 먹을순 없지 아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설마 안 됐대 이 자식! 이 세상에 두 가지를 먹을 순 없다 날 먹었으므로 다시 나를 먹을 순 없어 이 세상에 두 가지를 먹는 방법은 있긴 해 두 가지를 먹은 놈을 먹으면 돼 나이스 집 가야지 안녕 어? 어? 이쪽이야?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아니 이거 타워야 라고 했는데 잠깐만 나 써야 돼 어 구경해야지 우와 이씨 미친 나이스 나 이좀 줘 나 이좀 줘 하 하 하 하 김남 일단 빨리 걷 하이C 흠 아 tapes ты 이색 이 새치도 끝까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나 나쁜 새끼네 저거 어어! 시퍼룩 상대 템바 나 때문에 다 방템들었어 다 쩝을 맞췄구 바로 먹자 으아악 으어cil paused 열 는데 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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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두구 이쪽으로 살짝 가까가 이쪽으로 위쪽으로 커블유 초롸 왈평 잘 가 오 커드라 으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아아아erto 으아아아아하고 이 괴자신 너 진짜 괴자잖아 안데에 으ㅎ흐그 크크크크크크크 안녕하세요 어엏헣lr 아 무서웠어 아 순간 마주하는 순간 조 oppress다 진짜 이걸 왜가봐 가면 멋있겠다 근데 치emark 흐하 вход 흐핳흐핳... 으핳핳핳하핳하핳! 아 씨..발..물라!! 야.. 이것이..이것이 방관남이다 모든것을 방관해주겠다 흐ㅋㅋㅋㅋ 가자 상탓 어익 죽였어 나 죽어 태코 죽어어 강반해야돼 abolition 이 미친놈들 다 맞아먹으려고 너무 좋아했는데 궁 끊었다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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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하하하하 죽었어 아 언제 끝나 이거 아 아 좀 끝나조라 이거 오른 때문에 끝나질 않아 이씨 야수 야수 그냥 가 이쪽으로 아아 무사 과학이 이겼다 아아아아아아아 소테미즘의 승리 과학인줄 알았는데요 싸이비였습니다 문학 야수호 좋았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야하하하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잘 놓았네 이것이 방관 감소량 아흐흫 받은 피해량 존나 많이 맞았네 룬피해량 볼까? 감정 4600 PMA 3100 이야 26킬 재밌게 했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